여정현의 세계일주 50개국 worldtourguide.org 최고의 고속열차 현재 세계에서 가장 빠른 기차는 상하이공항에서 상하이롱단역까지 운영하는 자기부상열차입니다. 최고기록은 640km이고 상업적으로는 430km의 속도로 질주하는데요. 제가 타본 결과 신간선에 익숙한 일본인들도 스고이를 연발하는 것을 쉽게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2015년 일본의 초전도 리니아 열차는 603km의 주행기록을 세웁니다. 프랑스의 대제베는 시험주행에서 574km를 기록했는데요. 중국의 자기부상열차에는 70km 정도 뒤집니다. 하지만 바퀴로 달리는 최고의 열차입니다. 한국의 고속열차 해문은 422km의 기록을 수립한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이 자랑하는 ktx 산천은 320km의 최고속도를 자랑합니다. 저는 국토교통위 소속위원회 비서관으로 일했는데요. 강릉선 시험 운행 때 탑승해본 결과 강릉 부근부터 서울 인근까지 30분의 주파가 가능했습니다. 강릉선 시험 운행 때 탑승해지는 331km의 전공이inkypu 배달 Abi alta velocidad española는 스페인의 구속열차입니다. 최고 기록은 404km 인데요. 일부 모델의 별명은 오리주등입니다. 사진을 잘 보시면 그 이유를 아실 수 있습니다. 프레치아 로사 밀레는 이탈리아의 고속열차입니다. 최고속도는 400km 인데요. 페라리와 람보르기니를 만드는 나라답게 디자인이 아주 미려합니다. 인터시티 익스프레스는 독일의 고속열차입니다. 한국에서는 EJA로 잘 알려져 있으며 최고속도는 368km 입니다. 저도 독일에서는 정말 많은 기차 여행을 했었는데요. 한국과 달리 지하철에서도 별도의 승차권 검사는 하지 않습니다. 네 여러분 지금까지 최고의 고속열차들을 살펴보았는데요. 계속 유용한 각국의 정보를 받아보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을 꼭 눌러주시고 제 채널에 있는 다른 재미있는 영상들도 감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